힐러리 하이크스 힐러리 하이크스 올라오는 Scholarshire 힐러리 하이크스 힐러리 하이크스 힐러리 하이크스 힐러리 하이크스 이게 뭔 소리나는 것 같애 아이는 뭐래? 안들려? 힐러리 하이크스 힐러리 하이크스 힐러리 하이크스 힐러리 힐러리 하고 힐러리 하이크스 여긴 힐러리 하이크스 계속해서 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 얘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해가 무슨 이가 될때는 거의 없어 그럼 얘는 뭐야 헐이야 헐 얘는 헤나 헤나 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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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선생님 보였을때는 틀린게 있는거 같애 잘 들어봐 뭐래 얘가 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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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헤나 헤나 hold, 내는 왜 발음 안해? hold the hand 오케이, 뭔 소리야? 그래서, 뭔 소리냐고 오케이, 좀 빨리빨리 좀 하면 안될까? 그래서 hold the hands hold the hands hold the hands hold the hands, 이제 hold the hands 오케이, 그 다음 계속해서 빨리 읽어 여기 S가 있어? 예, 뭔 소리? B는 가지고 있다, 콜라오스 오케이, 그래서 O는 O Y는 A는 A U는 O A는 O O O O O O 오케이, 네가 한 것 중에 틀린 거 있는지 잘 들어 홀리 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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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선생님은 다르게 네가 한 것 중에 다르게 한 게 보이는데 보이다 봤는데 한 개가 다른 것 같은데 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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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론 홀리 해도 돼. 근데 얘는 할리라고 해. 할리가 훌라후프 갖고 있다죠. 그래서 뭐라구요? 할리가 훌라후프 갖고 있다죠. 계속해서 hope helps her mom. 뭔소리고? hope가 엄마가 동아진다. o는 o e는 e o는 o 어 o o o o o 여태 알 15분이나 수업을 했는데 다 못했어 이게 뭐야 다음번에 이렇게 오면 쓰기 쉽게 어? 예